안녕하세요. 세계사기초공부 7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플랜테이저넷 앙주왕조를 개창한 헨리 2세와 그의 왕비인 아키텐녀 공작 에일레오노르 그리고 사자왕 리처드 1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실지왕이라고 불리는 존왕 때의 앙주제국 해체와 마그나카르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로마 제국이 종말을 고한 5세기에서 르네상스 등의 금세적 흐름이 나타나는 15세기까지 약 1000년간 이어진 서양 중세는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커다란 정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각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중세 말에 해당하는 14에서 15세기에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 중 중앙집권 국가 성립이 빠른 4나라 중에 가장 먼저 영국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들에서는 앵글로섹슨 왕조를 이어 노르만 왕조와 플랜테저넷 왕조 개창으로 이어져온 중세 정기까지의 영국 역사를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부터는 플랜테저넷 왕조에 서 있었던 중세말 영국의 중앙집권화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만 왕조를 개천한 정보강 윌리엄에 의해 처음 도입된 영국의 봉건제는 강력한 왕권이 특징이라 했는데 다른 중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했던 영국 왕권도 12세기경부터는 점차 귀족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후 13세기 초 귀족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왕권에 도전한 것이 그 유명한 대연장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 문서를 승인한 영국 국왕이 이번 영상 주인공인 실지왕 존으로 이 존융에 의해 거대한 왕주제국도 해체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영국의 플랜테저넷 왕조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피레네 산맥 북쪽의 프랑스 서부지대인 노르망디, 왕조, 브레타니와 아키텐을 포함하는 광대한 왕주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아키텐녀 공작 엘레오노르와 결혼하면서 앙주제국을 성립시킨 사람은 마틸다 1세와 조프루와 플랜테저넷의 아들인 헨리 2세였고 프랑스와 대립하면서 앙주제국 통치에 전력을 쏟았던 사람이 유명한 사자왕 리처드 1세였다면 앙주제국의 종말을 가져온 사람이 이번 영상의 실지왕 존입니다. 존왕은 헨리 2세와 아키텐녀 공작 엘레오노르의 막내 아들이자 사자왕 리처드 1세의 동생으로 물려받을 영지가 없다고 하여 결지왕이라고 하고 많은 영토를 상실했다고 하여 실지왕이라고도 합니다. 존에 대한 아버지 헨리 2세의 지나친 편애로 형 리처드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리처드가 승리하자 아버지를 배신하고 승리한 형 측에 서면서 아들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헨리 2세는 일종의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구강이 된 리처드 1세가 3차 십자군 원정을 떠나자 이번에는 상위주군인 프랑스 필리프 2세와 손잡고 형에 대한 반란을 시도했다가 패배하면서 프랑스로 도망치게 되는데 어머니 엘레오노르의 중재로 형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적자가 없었던 리처드는 1190년에 자신과 오래 대립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제프리의 아들 아설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정했는데 1199년에 석공에 맞아 42살 한창 나이에 갑자기 임종을 맞게 되자 아직 12살에 불과한 조카 아설 대신에 동생 존을 후계자로 지정했고 존은 어머니 엘레오노르의 지원을 받으며 잉글랜드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설을 보호하고 있던 프랑스 필리프 2세가 아설을 리처드의 정당한 후계자로 주장하면서 난감해진 존영은 결국 1200년의 르굴레 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 일부 영지를 필리프 2세에게 넘기고 리처드의 정식 후계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 정도로 절대 끝날 리가 없는 카페 왕조 최강의 필리프 2세였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내에 있는 잉글랜드 국왕령 전체를 뺏으려 했고 결국 필리프 2세와 존은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전쟁의 명분이 된 것은 황당하게도 존의 재혼 문제였습니다. 막내인 존을 무척 아꼈지만 물려줄 마땅한 영지가 없었던 아버지 헨리 2세는 존을 백작지위와 영지를 물려받게 된 글로스터 백작의 딸 이사벨과 약혼시켰는데 사실 두 사람은 모두 헨리 1세의 증손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층가님에도 불구하고 이사벨의 영지가 필요했던 존은 교회의 반대도 무시하고 1189년에 이사벨과 결혼하면서 글로스터 백작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은 1199년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결혼 무효 형태로 그녀와 이혼하게 되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미 획득한 백작령은 존 왕이 그대로 지니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부인 이사벨은 백작령만 뺏기고 존에게서 내쳐져 10년이 넘는 기간을 윙체스터성의 거의 감금상태로 있으면서 존과 세왕비의 재혼을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돈이 필요해진 존형은 글로스터 백작지위와 영지를 넘기는 대가로 에식스 백작 제프리에게 이만 마르크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면서 이사벨과의 결혼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 존형과 갈등이 생긴 제프리 백작은 이후 반란 세력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원하던 대로 이사벨과 이혼하고 세왕비를 찾고 있던 존형은 봉신의 하나인 리진양 가문을 방문했다가 이미 리진양의 위그 구세와 약혼하고 약혼자 집에 머무르고 있던 13살의 이사벨 앙굴렘을 만나게 됩니다. 34살의 존이 무척 아름다운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상속받은 프랑스 서부의 앙굴렘 지역이 포아투와 가스코뉴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아키텐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이었으므로 정치적 문제 발생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존은 그녀와의 결혼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결국 1200년에 존이 이사벨 앙굴렘과 재혼하면서 약혼녀와 그녀의 영지까지 빼앗긴 리진양 가문과 존 형 사이에 다툼이 생겨났고 이 다툼을 두 봉신의 상위주군인 프랑스 왕이 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영국 국왕인 존 형은 재판을 위한 프랑스 왕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존을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필리프 2세는 프랑스 내 영국령을 몰수하여 그 땅을 존의 조카인 아서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존 형과 조카 아서의 대립까지 시작되는데 아서가 미라보성 에서 엘레오노르를 위협한다는 소식을 들은 존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기습에 성공하면서 아서와 아서 측 봉신 200명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서가 사자왕 리처드의 후계자로 지정되면서 프랑스 측 봉신들의 지지까지 받게 되자 이를 경계하던 존은 결국 포로로 잡은 아서를 죽이고 돌을 매달아서 센강에 버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서는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실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존 형은 포로로 잡은 사자왕 리처드 부하들까지 지하 감옥에 가둬 공겨죽이는 등 잔혹하게 처리하면서 존 형의 폭정에 분노한 브레타니와 앙주의 봉신들이 주군인 존 형이 아니라 필리프 2세 측에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 존 형은 초기에 잠시 승리했지만 봉신들의 반란과 물자 부족 문제 등으로 노르망디 등 프랑스 내 북부 영지를 필리프 2세에게 뺏기게 되었고 국왕으로서 권위가 실추된 존은 뺏긴 영지를 탈환하기 위해 이번에는 유럽 각지의 여러 세력들과 동맹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신성 르마 황제 하일리의 육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 다툼이 벌어지자 존 왕은 조카인 오토 4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오토 4세는 헨리 2세와 엘레오노르의 장녀인 잉글랜드 마틸다의 아들로 사자왕 리처드의 궁정에서 자랐고 존 왕도 누나 마틸다의 아들인 오토 4세를 외교와 재정면에서 지원해왔습니다. 존 왕이 필리프 2세와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오토 4세는 외삼촌 존 왕 측에 가담하게 되는데 반면에 당시 교황인 인노켄티우스 3세와 프랑스 국왕 필리프 2세는 오토 4세의 반대편인 프리드리의 2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때마침 필리프 2세에게 플랑드르를 뺏긴 플랑드르 백작 페르디낭이 존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프랑스령 탈환을 시도하던 존 왕은 서유럽 각국의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여 동맹을 형성하고 프랑스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프랑스 공격을 위한 연합작전은 존 왕이 제안했는데 먼저 존 왕이 프랑스 남부쪽으로 상륙해서 필리프 2세를 남쪽으로 유인하는 동안에 나머지 동맹군이 북쪽에서 파리를 공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왕이 프랑스 왕 세자루이와 대결하다가 아키텐으로 물러난 사이에 동맹군의 북쪽 진격이 늦어지면서 필리프 2세는 프랑스군을 재편성하여 동맹군과 격돌하게 됩니다. 이때 긴 시간 이어온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종결되고 아울러 존 왕의 마그나 카르타 서명 배경이 되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214년 7월 27일에 벌어진 유명한 북빈 전투입니다. 북빈 전투는 프랑스 북부 1시 부근에 있는 북빈 평야에서 프랑스 필리프 2세군과 반프랑스 동맹군이 대결한 전투입니다. 반프랑스 동맹군에는 영국 조낭의 이북 동생으로 솔지베리 백작인 윌리엄 농소드가 끄는 잉글랜드군과 오토 사세가 지휘하는 신성 로마군대 그리고 플랑드르 백작 페르디낭이 이끄는 플랑드르 군 등이 참가했는데 전투 중에 낙마한 필리프 2세가 보병들과 함께 뒤섞여 싸울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결국 프랑스군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던 동맹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패배한 오토 사세 등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수많은 동맹군들이 포로로 잡혀 몸값을 낼 수 없었던 기사들은 참수되었고 이후 양측 간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승리한 필리프 2세는 프랑스 내 영국령을 대부분 획득 하면서 프랑스 육군의 위상을 높이고 카페 왕조발전의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게 되었으며 프리드리 2세도 신성 로마 황제 위를 단독 개선 하게 됩니다. 반면에 존영은 프랑스 남부지역에 상륙하여 기사들까지 고용하면서 프랑스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북빈 전투에서 동맹군이 패배하자 존영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 있던 영토 중에 아키튼 지방의 일부인 귀엔의 공국을 제외하고는 노르망디, 앙주, 브레탄유 등의 영토를 상실하면서 존영 시대의 앙주 제국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필리프 2세 시대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다음 지도에서 왼쪽의 1180년은 아버지 헨리 2세때이고 오른쪽 1223년은 존영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형 리처드가 사실상 헨리 2세때의 영토를 그대로 지켜서 물려주었는데 존영이 자신의 통치기간에 비옥한 프랑스 내 영국령을 대부분 상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를 실지왕이라 부르는 것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존영은 교황에게 파문당한 일로도 유명한데 1205년에는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 문제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와 대립하다가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교황인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은 태양, 국왕은 달이라는 말로 유명한 13세기 초 교황권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티블랭턴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교황과 존영 사이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스티블랭턴을 억압하는 존영에 대해 인노켄티우스 교황은 잉글랜드 전체의 종교 관련 성무를 정지하면서 1209년에는 존영 을 파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 때 대립하던 교황에게서 파문을 받은 정치 권력자들이 종종 있었으므로 파문 선언을 받은 존영도 처음에는 영국 내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교황과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노켄티우스 3세가 존영과 대립하는 프랑스 필리프 2세를 지지 하면서 필리프 2세가 프랑스 내 영국령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존영으로서는 교황과의 갈등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213년의 존영은 잉글랜드 전체 땅을 교황에게 봉환하고 교황의 봉신이 되어 그것을 다시 봉토로 수여받는 형태로 인노켄티우스 3세의 용서를 받았고 매년 천 마르크를 상납하는 약속으로 문제를 해결했 하지만 스티블랭턴은 국왕 반대 세력에 서게 됩니다. 안주제국의 해체나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에게 굴복한 것보다 존영이 역사 속에 남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승인입니다.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대헌장인데 1215년 6월 15일에 존영이 대헌장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영국 귀족들의 압력 이었습니다. 프랑스 필리프 이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프랑스에 있던 앙주제국 대부분 영토를 상실했고 또 그 땅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 명목으로 법 개정까지 하면서 많은 세금을 부과했지만 부빈 전투를 끝으로 영토 탈환 전쟁에서도 실패하면서 존왕은 수많은 비웃음과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패배하고 잉글랜드로 교환한 존왕이 또다시 전쟁을 위한 세금 징수를 시도하자 존왕의 기속된 실정을 견디다 못한 귀족들은 켄터베리 대주교 스티블랭턴의 조언을 받으면서 뭉치게 됩니다. 결국 1215년 1월 무장한 귀족 세력들이 존왕을 만나서 귀족들의 권리보호법 준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법은 1100년에 이미 헨리 1세가 귀족들과 합의했지만 국왕들이 무시하고 있던 대관식 헌장이라고도 불리는 자유 헌장이 있었습니다. 누선프턴의 왕성을 포위한 반란 세력들은 교회와 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아서 제출했는데 시간을 끌면서 지지 세력을 규합해보려던 존왕은 런던 시민들까지 반란 세력에 가담하여 전세가 불리 해지자 협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215년 6월 15일 템스강변의 런힘에 대해서 존왕과 귀족 세력이 구두로 합의하고 이후 추가 협상까지 반영하여 문서로 확인된 것이 대헌장입니다. 라틴어로 지어진 대헌장은 6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헌장의 내용은 헨리 1세대의 자유 헌장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교회의 자유와 도시의 특권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헌장 중에 가장 유명한 내용은 관습적인 과세 이외의 세금 부과는 귀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직자 귀족 자유 시민 등의 자유민은 합법적 재판이라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감금 재산 몰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헌장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명의 귀족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이런 구관권을 견제하는 대헌장의 주체는 성직자와 귀족들 이었습니다. 즉 마그나카르타의 실제 내용은 특권계급인 성직자와 귀족 계급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문서였고 관습적 내용이 정의된 것에 불과 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의해 노르만 왕조 이래 강력했던 영국왕의 권한은 실제 상당히 줄어들었고 왕을 견제 하는 성직자와 귀족 세력의 권리 보호라는 내용도 이후 그 대상이 시민 권보호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면서 신분제의회 탄생으로 연결되어 영국의회 정치가 생겨나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세권 제안 등의 대헌장 내용은 이후 청교도 혁명의 권리 청원에 직접 반영되었고 미국 연방 헌법 등에도 영향을 주면서 지배자와 피지배 간에 타협한 내용을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는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헌장이 승인되면서 이루어진 반란세력 과 국원 간의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대헌장을 승인한 전왕은 대헌장을 무효로 하기 위해 곧바로 당시 교황인 이노캠티우스 3세에게 대헌장은 협박에 의해 서명한 것이었다고 청원했고 교황은 8월 24일에 대헌장이 무효라는 교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를 개반으로 전왕이 다시 반대 세력들을 공격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내전을 제1차 남작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왕에 반대하는 귀족 세력의 요청으로 프랑스까지 1차 남작전쟁에 뛰어들게 되지만 내장중의 전왕은 이질에 걸려 임종이 닥쳤고 잉글랜드 최고기사로 왕실에 항상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윌리엄 마샬에게 자신의 9살 된 어린아들 헬리를 지켜줄 것을 부탁하면서 1216년 10월 18일 전왕은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거대한 앙주제국령을 상실하고 교황에게 파문받아 굴종하는 지옥도 당했으며 국왕권을 제안하는 마그나카르타를 승인한 국왕으로 역사에 기록된 실지 왕조는 잉글랜드의 역대 국왕 중 가장 무능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후 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국왕이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헨리 2세와 엘레오노르의 다른 아들들이 모두 후손이 단절된 반면에 존왕 많은 왕비 이사벨 앙굴렌과의 사이에 헨리 3세를 비롯한 5명의 자식을 남기면서 플랜테저넷 왕조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세말 중앙집권국가에 대한 다섯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